대박이다. 박무 행알이 뭘까요? 아 내가 만든 말이에요. 왜? 방어력 무시하면 행복이.. 뭐? 방어력 무시.. 방어력 무시.. 방탄이 무사하면 행복을 알게 된다? 원래 안무 행알이에요. 맞죠? 안무 행알. 무슨 말이야? 어 지워진다. 야 지워지면 안돼. 방탄 무조건 행복해야 돼. 알겠지.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.. 아니 행복해야 돼. 알겠지. 아 진짜? 방탄 무조건 행복하고.. 행복해야 돼. 알겠지? 알겠지? 원래 안무 행알이야. 얘들아 3층에 공간이 하나 잡았어. 아 너무나 다 미쳐 본 기분이야. 아.. 맨날 지금 알지 왜? 얘들아 이리 와봐. 아.. 아.. 아 몇 분이십니까? 지금.. 우리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.. 몇 분이십니까? 어서오세요. 빨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. 몇 분이십니까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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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한 것 같은데.. 야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들아 3층이 공간이지 않니? 야 3층이 그렇게 놀라운 게 있다고? 야 대박이다. 가자. 가자. 진짜.. 진짜..